안녕하세요. 단지맨 은경룩입니다. 이 시간은 무티2 제품 소개, 그 다음에 설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티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에 골드 두께, 옆쪽에 양옆에 고무와 뒷면에, 나라산은 앞에 두개밖에 안치고 있습니다. 설치해 보겠습니다. 콘센트 안에서 넣어서 다 맞추지 말고, 앞쪽에서 미리 들어갈 크기를 대충 맞춰봅니다. 무티2는 반대로 원 같은 경우는 밑을 잡아야 되고, 위를 잡아야 되거든요. 위를 잡으시고, 볼트를 좀 늘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위를 잡으시고,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리시고, 앞에 맞췄습니다. 맞췄 상태에서, 볼트 있죠? 볼트를 잡고, 스패너 잡고, 볼트를 늘려줍니다. 아래 볼트를 잡고, 보세요. 여기는 반씩의 방향입니다. 설치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원은, 가운데 있는 마스터를 회전해서 고정하는 것이고, 투 같은 경우는, 음용을 이용하고, 마무리는 밑에 그로, 러트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이 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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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